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실시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선거입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답이 그겁니다. 네. 답이. 그럼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맨날 넘어가십니까? 그것도 답이죠. 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실무 책임자인 유동규는 본인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유동규,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과 이 사업을 위해 의형제 도원결이 맺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또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남욱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유동규에게 보낸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우리 이 후보님에게 화천대유의 사업 이권을 몰아주는 공모지침서를 보고했고 또 그 자리에서 이 후보님이 화천대유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또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이거 언론에 공개되면 이 후보가 낙마한다. 내가 좀 일찍 귀국했다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거다. 이 후보도 우리와 같이 들어가야죠. 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천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또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같이 얘기하고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우리 윤 후보님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 하자고요.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 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로 지금까지 안 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그다음에 우리 지난 2월 27일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울산에서 정치 보복은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복 대상이 누굽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할 마음이 있으면 숨겨놓게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놓고 말할 수 있냐 이 뜻이었다는 걸 한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드렸던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 결정한 건 공모 지침사인데 공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천대우가 나옵니까? 그때는 하천대우가 있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로 똑같은 사람이 말한 건데 윤석열 후보 내 카드 안 하면 죽는다.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 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그렇게 근거를 주십니까?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 주도권이니까 그 얘기는 기자들이 다 이미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법관들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라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만배한테 제가 됐고 내가 또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답이 그겁니다. 답이. 그럼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맨날 넘어가십니까? 그것도 답이죠. 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공약 중에 보면 정신병원 입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는데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정신병원에 대한 전문가위원회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약을 만드신 그 이유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시대가 이제 바뀌음에 따라서 사실 정신병과 관련된 이런 많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자체장보다는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형님 이재선 씨나 또 자신을 공격하는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그 현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명약해 주신 거 아닙니까? 후보님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합니까? 그건 경찰이 한 일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경찰이 시장이 시킨 걸 합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런 말씀,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뭐 수사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공약을 내게 됐습니다. 고양시는 같은 기간에 단체장이 정신병원에 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성남시는 25명이란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까지 들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